2022년 또 3구 대선 부정선거란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2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우선 제주광역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광역시 제주도의 3구 대선 여기도 점을 하나 딱 찍어야겠네. 3구 대선 제주도 3구 대선입니다. 무진장 조작을 했습니다. 제주광역시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광역시 그리고 제주는 4.15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조작청정지역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강경한 강력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주광역시의 3구 대선은 여러분들 제주광역시는 두 개의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주특별시 선거구.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2022년도 3구 대선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에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각 후보가 사전투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거소선상투표입니다. 숫자가 아주 적은 거소선상을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서 관내, 관외, 제외국민투표를 다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성하고 있는 제주 서기표시하고 제주시에 바로 각 후보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확실하게 듬뿍 집어 넣어줬기 때문에 항상 이재명시는 뭡니까? 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포시에도 플러스고 제주시에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폭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5% 정도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실제로 얻은 표에서 상당수를 빼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에 도출됐기 때문에 그냥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숨기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려워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대체 표도독질을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도독질을 이만큼 했습니다. 표도독질을. 여러분, 표도독질을 한 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표도독질은 2번입니다. 이번에 맨 끝을 가시게 되면 3만 9,212표를 도덕질을 한 겁니다. 3만 9,212표를. 초록식의 맨 끝입니다. 약 4만 표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조작을 통해 3만 9,212표를 만들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완벽하게 투입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투표함을 까보게 되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최종 결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입했느냐. 1만 9,606표를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더해주고 그리고 1만 9,606표를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얻은 9만 8,127표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 결과가 얼마 나왔는가 하니까 10만 5,789표를 이재명 후보가 얻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6만 8,571표를 얻은 것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주특별자취도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조작한 그런 수치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빨간색은 추정치입니다. 추정 발표된 것이 아니고 추정한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숫자가 일본의 맨 마지막 숫자입니다. 19만 6,062 이것이 사전선거에 참가한 투표자 수입니다. 그래서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명 사전투표 참가자 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수는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악을 가능합니다. 이 19만 6,062명 19만 6,062표에다가 10%를 이번에 3구 대선에서는 조작했습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총 20%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19만 6,062표에 10%가 되면 19,606.2표가 됩니다. 0.2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0.2표를 그냥 제외해버리고 19,606표를 전산조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글맞는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606.2표 이렇게 0.2, 0.3, 0.5 이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반올림에서 수행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증거물들 전산조작의 증거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수도 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종류의 선거 데이터에 조작 데이터들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또 협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10%를 구하는 과정에서 0.2표, 0.7표, 0.5표 정도가 발생하게 되면 모두 다 반올림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 반올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보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딱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7 이런 짓을 엄청나게 해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엄청나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구 대선의 범죄자들이 바로 훔친 총표수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질적으로는 득표율이 43.96%를 얻었지만 53.96%를 10%가 뚝 뛰게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제주시에서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눌렀었는데 50.06%를 얻었는데 10%를 빼앗겨서 34.97% 10% 이상 빼앗겼는데 이렇게 수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도 참고상으로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선거구인 제주시입니다. 제주시의 옆에 업동이 쫙 나옵니다. 도도동, 이호동, 외도동, 노영동 쫙 나와서 03부터 028이니까 25개의 동이 있네요. 이 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한 곳을 제외하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딱 한 곳 제외합니다. 한 곳이 어디죠? 한 곳이 우도면을 제외하고 모든 곳이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도표만 보더라도 다 이런데 어떻게 모든 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나오냐 앞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를 훔쳐 가지고 숫자를 내려놓으니까 마이너스 뒤에 있는 숫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사전투표 앞에 계시다 왕창표를 몰아줬으니까 다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플러스 2%에서 11%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에서 모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 25개 동에서 전부 한 곳을 제외하고 한 곳을 제외하고 24군데에서 25개 동 가운데 24개 동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기준입니다. 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런 기막힌 짓을 바로 했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런 취임을 끝까지 막아야 되는 겁니다. 똑똑하니까 이런 똑똑하면 어떻습니까? 사건 수사 똑부러지게 할 거 아닙니까? 사건이란 것도 100개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도 핵심을 그냥 간파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냥 사건 수사를 잘할 거 아닙니까? 나쁜 놈을 때려잡을 때 뭘 잘해야 됩니까? 나쁜 놈은 어떤 짓을 했는지 핵심을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핵심을 때려잡을 못하니까 조갑제나 정주주의자 헛소리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헛소리를 한 것은 자기 머리를 탓해야 되는 것이죠. 우둔하니까 복잡하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형사건을 검사로서 많이 수행했다고 하는데 검사라는 게 딴 거 아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검사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짓을. 사건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건을. 나쁜 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지 아닙니까? 나쁜 놈은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나쁜 놈들이. 이 나쁜 놈들이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2년 동안 검사짓을 해온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가. 나쁜 놈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밝히지 않습니까?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구체적인 듯 밝히고 있습니까? 안 밝히지 않습니까? 채널의 광고 수입이 극감하고 그냥 채널이 탄압이 되니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를 도덕질했냐? 제주시에서 도덕질한 것은 여러분들 2번의 맨 끝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만 7,755표를 여러분 도덕질한 겁니다. 2만 7,755표.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위조 투표지를 몇 표나 집어넣었습니까? 여러분 1번의 맨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13만 8,774명입니다. 13만 8,774표 가운데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밀어준 겁니다. 10%가 13,877.4표입니다. 0.4는 반올림 처리해서 그냥 제거해버리면 13,877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서 13,877표를 그냥 도덕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3번 발표 득표수가 최종적으로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제주시에서 사전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겼습니다. 49.10대 44.91로. 그러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총조작 20%입니다. 얼마가 여러분 생겼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4.91대 39.10으로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자비한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검수완박도 해야 되고 검수완박 할아버지도 해야 되고 검수완박 손자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절대 취임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하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발악하는 이유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권력에서 이런 짓을 다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에서는 2만 7,755표를 조작질을 해가지고 실제 득표소에서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49.10%대 44.91%로 승리했음에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조작 결과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자리에 보면 54.91%대 39.10%로 윤석열 후보가 크게 패배한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겁이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성하고 있는 또 한 권력이 여러분들 서귀표시입니다. 여러분 서귀표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2년도 3구 대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표시 읍면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여러분 서귀표를 보시면 여기서 03부터 19번이니까 16개입니까? 1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정업, 난원업, 성산업 이렇게 해서 16개입니까? 16개 모두에서 뭡니까? 윤석열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까지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런 종류의 분포는 미친 결과입니다.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엄청난 표를 빼앗거나 엄청난 표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모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고 모두 플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대역죄를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런 반역죄를 여러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런 모반죄를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런 내란죄를 여러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숨길 수가. 숨길 수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낱낱이 그들의 범죄를 아우성치고 정언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을 그들을 몰랐을 겁니다. 국민을 개와 돼지나 염소나 소새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작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기포시에 있는 분들은 표를 얼마나 도덕질 당했느냐. 11,458표를 도덕질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수 2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의 맨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11,458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조작치입니다. 11,458표만큼 표를 훔친 겁니다. 그중에 절반인 5,729표는 여러분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 5,729표를 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추정치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2만 9,994표를 얻었고 이재명 후보는 2만 3,858표를 얻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겁니다. 52.36% 대 41.65%로. 그러나 조작질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이긴 것으로 나온 겁니다. 51.65% 대 42.36% 3번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색 2만 9,587표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는 발표했고 윤석열은 2만 4,265표로 받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부를 조작한 것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끝자리 숫자까지 나온 겁니다. 11,458표를 너희들은 도덕질했다. 어디로부터 서기표 씨로부터 무엇에서 사전투표만 그런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집어 넣은 5,729표는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일본에 있는 맨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칠해 있는 5만 7,288표가 여러분 바로 사전선거에 참가한 투표자의 총수입니다.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나머지 10%를 윤석열 후보에게서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죠. 5만 7,288표의 10%는 5,728.8표입니다. 0.8은 반올림해가지고 5,729표를 대준 겁니다. 이렇게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불일치 문제가 모든 중앙선거 관련해 선거 데이터에 다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을 조작을 하기 위해가 여러분들 보정값, 보정수를 집어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7이 나오면 마이너스 7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회계할 때 숫자가 맞지 않으면 무슨 분실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숫자를 집어넣어 0,0,0,0 차변대변이 딱 일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전산 전문가들은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짓들 했구나. 반올림을 해가지고 조작을 했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누가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의 상당수가 저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400억, 500억 정도의 1년의 정당 보조금을 받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1년에 10억에 상당할 정도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데 부정선거를 주동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협조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온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죄를 이런 죄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막을 생각이냐 이야기죠. 이런 죄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런 죄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금수완박이 아니라 금수완박 할아버지법을 통과시키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짓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제주특별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기표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제주시에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훔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훔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하더라도 약 4만표 39,212표를 이렇게 훔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 사람들이 한 부정선거의 진실을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 문제를 지금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많이 그런 단톡방이라는 이런 데 공유를 해 주셔서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제주도 3구 대선입니다. 일찍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또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늘 또 이야기를 좀 더 할 게 있기 때문에 또 다루고 싶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